안녕하세요 곽승현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시바이누가 갑작스런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홀더분들이 많이 놀라신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럴만도 한 것이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올랐거든요 어떠한 호재거리가 있었나? 아닙니다 그 어떠한 이유도 없이 올랐어요 호재거리가 있는게 아닌 뭐 사실은 그간의 노력 덕분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유를 또 꼽자면 갑작스런 거래량 급등이거든요 거래량 급등이 상승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TBL 증가와 거래량 급증으로 추가 상승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특히나 더 조심해야 될 거 갑작스런 급등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을 겁니다 이 상승이 사실 무한히 상승하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멈추고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대비해서 수익실현 이익실현을 하고 매도를 하고 물량을 던지고 나오겠죠 이겁니다 갑작스런 이익실현을 위한 매도 매물 단기간 급등은 항상 급락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테지만 그 이유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을 받기 때문에 단순합니다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익실현하고 매도를 치는 거예요 물량을 던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진짜 자연스러운 거지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빠른 시간내 급등할 경우 급락폭이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진입을 하시거나 또는 추가적으로 대응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뭐 사실 이 시바이누에 대해서 진정한 가치는 잠재적 가치에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추후 수익률에 있어서는 더욱더 크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금 이 시바이누 코인의 상승 랠리를 추가적으로 더 바라는 건 말고 애초부터 상승의 계획이 잡혀 있고 그걸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면 이거 믿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전 믿기 힘들다 보는데 적어도 이걸 보기 전까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직접적으로 암호화폐에 관여해서 그 패권을 지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서 그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중국 아니야? 또는 미국 아니야? 생각하실 겁니다 네 근데 중국은 아니고 미국이 지금 그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왜 아니고 미국은 왜 맞는지 뭐 물론 중국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이 규제도 지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추후에 중국 또한 미국과 마찬가지의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수도 있죠 하지만 현재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서 중국은 추후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게 중국이고 미국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려볼 건데 우선 미국의 기관에 속해 있는 연방정부 독립기관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미국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속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연준의 경우 세계 경제 균형을 위해서 여러가지 부양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모든 기준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맞춰져 있어요 미국의 미국의 모든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하고 미국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죠 말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위한다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소속 정부기관입니다 독립기관이라 해도 미국 소속인 거죠 그런데 이런 연준이 예전부터 달러 패권 유지가 가능할까 디지털 달러 CBDC CBDC 없이 달러 패권 유지가 가능하냐 라고 의문을 계속 던졌어요 22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미연준 부의장이 말을 했습니다 종종 언급을 계속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연준에서는 달러 CBDC가 늦춰지면 달러 입지가 굉장히 위험하다 위협을 받고 있다 올해 초에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연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거에 대해서 이슈가 터졌나요 이슈성은 전혀 없었거든요 이 당시에는 뭐 그러려니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거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걸 보시면 다들 아 그래서구나 하실 겁니다 우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미국 부채가 35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고 하죠 지금 더 늘었습니다 매년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죠 미국의 부채가 그리고 또 달러는 어떻습니까 약세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는 그거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금이죠 금값 어때요 현재 올해 9월 달만 해도 지금 금값 시세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인한 미국은 패권 유지 달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연준의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이게 홈페이지에 진짜 지지게 많은 자료들이 있어서 이거 찾는데도 좀 오래 걸렸는데 매년 분기마다 얘네가 24년 24년 23년 22년 21년 그 이전부터 해가지고 계속 매년 분기마다 분기마다 보고서를 올렸어요 달러 자금 조달에 대한 관리자의 의견 보고서 내용이거든요 매번 나왔고 이번에 그 내용 24년 9월달 3분기죠 3분기 내용을 보면은 뭐 그 내용 자체도 찾아보시면 다 나오시겠지만 위험하다는 그런 경고 메시지 그런 내용들의 보고서가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연준과 미국 정부는 이미 발빠르게 달러 CBDC 사업을 준비해서 이미 마쳤고 현재 해당 정보 관련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내용들입니다 미국에서 진행할 CBDC 사업 관련 계획서거든요 그러니까 CBDC 관련 코인 정보입니다 뭐 이런저런 통계 뭐 이 코인은 어떻고 저 코인은 어떻고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얘네가 다 추측하고 검토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쭉 내려보시면요 자 여기입니다 테이블 15 파이널 뭐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번역을 해보니까 지금 최종 적합 수치를 나타낸 거거든요 자 이거는 보이시죠 이거는 아시겠죠 아무리 영어로 돼있어도 자 리플 테더 USDC 다이 퍼스트 디지털 USD USD 페이팔 진짜 뭐 여기서 아시는 것들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들 xrp xrp 테더 최종 적합성 판별에 제외를 시켰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 단어입니다 tbd가 다 tbd죠 지금 근데 얘만 적합하다고 나와 있어요 최종 수치 자체도 다들 뭐 미달인 것 같은 그런 수치예요 18.20 22 13 8 3 자 텍도 없어 보이는 수치죠 근데 93.7%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코인은 진짜 뭐 저도 처음 보는 코인이에요 근데 여기에 또 내년과 내후년 25년 26년 성장률 자체를 보고 또 한 번 놀랬습니다 얘만 지금 1380% 이거는 1, 10, 100, 1000, 10만, 100만, 100만입니다 117만 8천% 왜 이런 성장률을 나타냈는지 이 종목을 찾아보고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 이 정도 상승하면 얼추 이게 이 코인이 1달러 가격 1,300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겁니다 해당 코인으로 달러를 대체해야겠다라는 게 너무 노골적으로 보여지죠 근데 이게 바이낸스 상장은 되어 있어요 주요 거래소에는 상장이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뭡니까 국내 상장도 기대 가능하다 거기에 더 나아가 해외 주요 거래소들까지도 상장이 가능한 부분이라 지금 업비트는 따로 확인은 안 되었고 빗섬 있죠 빗섬은 10월에서 11월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빗섬에 상장이 되면 자연스레 업비트까지 상장 이어지는 거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용해지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니라도 얘네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그냥 바이낸스 가서 미리 사두면 돼요 1년만 해도 1000%입니다 2년이면은 만배예요 뭐 아까 뭐 117만%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거 종목을 온전히 바로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 수차례 오픈했는데 이게 연준의 정부 자료가 섞여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게 업로드 제한을 받더라고요 그걸 뭐 무시하고 계속 시도를 하다가는 채널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 문구까지 띄워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에는 일단 뭐 여기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요 내용에 대한 세부 코인명 정보 거래소는 지금 바이낸스에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아냐 요 내용에 대한 세부 코인명이나 정보 거래소는 지금 바이낸스에도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 암만 생각해도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제 개인 번호 그냥 말씀드리고요 010-5739-9178 여기거든요 여기로 그냥 코인이라고 딱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아 이 영상 보신 우리 뭐 시청자분들 구독자님들 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바로 내용에 대해서는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문자 보내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유료 업자 판별도 같이 한번 확인은 한 다음에 답장을 드릴 거라서 조금 시간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은 좀 양해 드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좀 빠르게 정보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면은 여기에 더보기가 있습니다 설명란에 설명란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보실 거예요 PC 버전도 그렇고 모바일 버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모바일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도 요거 누르시면은 좀 더 빠르게 정보를 얻어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요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게 1달러 가치까지 2년 안에 26년까지 끌어올린다면 진짜 11만배 상승이라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가져다 줄 건데 제가 이거 그 어떤 금전 요구나 정보 제공료를 받지 않고 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단순히 바라는 거는 구독 좋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걸로 인해서 수익을 보게 되었을 경우 한 번씩 생각나시면 감사하다는 그 한마디면 저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짧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좀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로 다시 한 번 더 만나뵐 수 있도록 열심히 또 저 나름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